안녕하세요. 오늘 1등이네. 저 지금 너무 긴장되고 너무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똑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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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연습장에서만 받으니? 연습장에서만 받고. 요즘 좀 췄어요? 계속 저 앨범 준비하고 있어가지고. 못 찾겠다. 연습장에서 저 앞에서 누가 막 힘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마스크 끼고 모자 이렇게 푹 써가지고. 분명히 연예인이다. 했는데 저한테 인사 하더라고요.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처음이고. 몇 년생이죠? 저 92년생. 92. 호주가서. 네 호주가서. 네. 오셨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만났어요. 헬스장에서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정석입니다. 뭐 좀 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걸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역시 커버 떼고 갔어. 고수들은 커버 안 쉬워요. 그렇죠. 고수인 척 하려고 한 번. 고수인 척 하려고. 쿤 형님은 워낙 잘 쓴다고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. 봐봐요. 여기요? 여기 없었어?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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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근데 왜. 어? 벌써부터 틈이 나는 거예요? 왜. 왜 늙은이 저렇게. 우리 그런 거였어? 어떡해 우리. 뭐 했어 셋이? 저희 그냥 뭐. 군항 토크. 군항 토크하고 있었어요. 하기가 오늘. 처음이네. 그러니까. 푸니는 뭐 저거요. 너도 다 처음이야? 저는 진짜 다 처음이야. 어. 근데 맨날 어제 본 사람들 같은 거. 아. 창석이 형. 네. 못 봤잖아. 네. 우리 그 전에 밥은 먹었어. 우리 열심히 하는 컨셉으로 해서. 지는 시간을 거기에서. 그럼. 셋이서. 아 그때부터 팀이 나가셨구나. 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. 근데 같이 쳐본 적 있으세요? 아이고 우린 쳐봤지. 옛날부터 아니긴. 너무 궁금해요. 창석이 형. 창석이 형 약간 존남 느낌. 아. 존남 존남. 그치. 엄청 파워풀하게 치셔. 아니 근데 얼마나 치는 거야 거리를. 막 드라이브 최고 얼마나 치는 거야. 한 300 나가? 300은 나가고요. 어? 야. 그러면 맨 계속 뒤에서 쳐야겠네. 평균적으로 항상 그렇게 치진 않고. 보통은 뭐 한 280 정도 치는 것 같아요. 아. 아. 우와. 굴렸다 굴렸어. 우와. 우와. 다음 홀로 갈 뻔했어. 우와. 우와. 전답 친한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근데. 우와. 아. 몸이 아프다고. 하하하하. 아니 여기서. 만약에 팀을 나누면. 쿤이랑 교진은 찢어놔야 돼요. 엄청 잘 친다. 그러니까. 아니요. 둘이 한 팀이면은. 방법이 없어. 아. 아. 진짜 진다. 나이스 해. 그렇지. 예스. 다운드 마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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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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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. 우와. 잘한다. 샷. 88m 약간 짧을 수 있으니까. 열고 눌러서. 오와. 이러면 거리가 맞겠지. 나이스. 거리 딱 맞았어. 오프로닝 같잖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좌측 끝. 나이스. 나이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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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열이는 어느 정도야? 저는 시작한 지 2년이 안 돼서. 제일 재미있을 텐데. 예. 배우는 마음으로. 오. 샷. 나이스. 됐다. 너가 예능인이라면. 여기서 넣어줘야 돼. 나왔다. 안 돼. 우리의 싸움이야. 안 돼. 아따. 잘한다. 잘한다. 호주 가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. 안 돼. 너 없으면 안 갈 거야. 딱 너 옆에만 있을 거야. 딱 너 옆에만 있을 거야. 딱 너 옆에만 있을 거야.